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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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평문은 그 춤 제목에서도 태평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. 그래서 태평 상대를 기원하면서 추는 춤이긴 해요.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런 바이러스들이 잠잠해지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쳤어요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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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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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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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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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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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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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